힙합 힙합 어떤 힙합? 라디오 저 라디오 들어요 저는 홍구장 노래 들어요 갈라드 위주로 많이 들어요 갈라드 위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합때는 억대한게 있어 오 잠깐만 워머팔트처럼 쓰러졌습니다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? 너의 이름은 OST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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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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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여기 워머팔트처럼 쓰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 진토베기 신나는 노래를 봐야겠습니다 아 보증 아 아 아 메모리 아 감사합니다.